연량이 낮은거 일단 월남쌈은 사실 어려운 과정은 딱히 없어서 그죠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근데 저 싸는게 싸는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게 잘 안 말리거나 이제 다이어트 위주의 재료들이 있어요 뭐죠 당근 당근 넣어주시고 많이 넣으셔도 돼요 당근 많이요 체중에 따라서 오이 뻔한 야채들 아빠가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고 또 우리나라의 향신료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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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돼요 외국에서는 그 월남쌈에 고수가 들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어 고수를 별로 안좋아하고 고수오빠를 좋아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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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제일 중요한 닭가슴살 어 닭가슴살 딱 나한테 필요한 음식이 어 이거요 왜냐면 우리 항상 그 다이어트 압박감이 있거든 맞아요 네 이렇게 싸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잘쌌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서 끝이지만 여기에 소스를 발라서 먹죠 소스는 이제 네 가지를 섞는 데 비법이에요. 진짜 비법입니다. 일단 고소한 피넛버러. 피넛버러가 들어가요. 땅콩버터. 땅콩버터가 들어가요. 그다음에 땅콩참깨소스 이런 거.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대충 이렇게. 너무 이 양념에 집착하면 식은땀 나고 고통스러워. 저는 몇 스푼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. 저는 아까 대충의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. 노영국씨가 대충 넣는데 놀라운 맛을 내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매콤한 칠리소스. 칠리소스 얘가 중요해요. 칠리소스를 또 매콤한 걸 넣고 여기에 비장의 무기. 코코넛 밀크. 코코넛 밀크를 넣으셔야 돼요. 밀크요? 코코넛 밀크.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. 칠리를 꼭 넣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. 칠리보다 8리가 좋다 9리가 좋다 이거 아닙니다. 칠리.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. 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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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리.